안녕하세요.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남천녹차빙수집을 소개합니다. 파릇파릇한 입구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풍경이 너무 이국적이라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여기 입구가 포토존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신기하게도 매장 내부도 식물원같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식물들이 있어서 뭔가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나더라구요. 실내인데도 왠지 야외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쁜 정원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 좌석이 맘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팥빙수와 팥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1인 1메뉴 시켜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팥빙수는 우유 얼음이 들어있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팥죽은 팥이 맛있어서인지 달콤하니 맛있었구요. 새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녹차가루를 솔솔 뿌려주시는데요. 팥 알갱이가 보이는 빙수가 예술이었습니다. 팥이 맛있으니까 빙수도 맛있고 단팥죽도 맛있는 거겠죠. 단팥죽에는 계피가루를 추가해보았는데요. 설탕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달달하니 당충전 완료. 여름에 사진 찍으러 다시 가고 싶은 맛집입니다.